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극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3장에서 4장의 통섭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민숙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대와 교육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열두지파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통해 군대를 조직하시고자 함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른 나라들의 군대와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인 열두지파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모두 현역 군인이자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비해 매일 군사훈련을 하며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고룩한 시민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대적과 싸울 때 5이 100을 이긴다는 믿음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직함과 동시에 제사장 나라 교육을 더욱 강화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민숙이 인구조사는 출애국 6월절에 그 근거를 둡니다. 애국에서의 첫 번째 6월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세지파의 장자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아난 이스라엘 장자들과 짐승의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시며 제사장 나라를 교육하신 후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첫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숫자를 개수합니다. 둘째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와 레위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개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 장자들 22,273명, 레위지파의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 22,000명이 개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12지파 장자들보다 273명이 부족해 그만큼 이를 더해야 하니 273명에 대한 속전을 레위지파에게 주어 그들의 수고에 보답하게 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인 회막 공무원은 858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둘째 30세 이상 50세까지 남자들, 셋째 고아자손, 게루손자손, 무라리자손으로 구분한 남자들 개수. 레위인은 태어난 지 1개월만 되면 개수되고 30년을 준비하여 20년 일하고 현역에서 물러나는 50세 이후에는 현역 봉사자들을 도우며 30세 이전의 레위인들을 교육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다 개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는 2만 2천명이었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성막에서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8580명이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 8580명의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은 매일 동분서주합니다. 레위지파의 고아자손, 게루손자손, 무라리자손은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합니다. 제사장이 5대 제사를 짐내할 때, 나병을 진찰할 때, 서원제를 감정해줄 때, 매일 상번제를 드릴 때, 등잔불을 밝힐 때, 떡을 진설할 때 등 여러 모로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무단으로 성막을 침입하는 외부인은 죽이기까지 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레위지파 인구조사를 통해 개수된 30세에서 50세까지의 8580명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레위지파는 농사를 지을 수도 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레위지파는 다른 12지파보다 10년을 더 배우고 준비해서 30세부터 일하며 50세에 은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의 현역 봉사 기간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정해주신 이유는 그들의 사명이 그만큼 막중하고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을 농사일이나 고기 잡는 일에서 제외시켜주시고 오직 회막에서 제사장의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며 일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 장자가 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듯 레위지파는 12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와 법도를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지파의 많은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각자 자신들의 땅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자기 집안의 장자들을 성심껏 돌보듯이 레위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여 공동체 전체가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충실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와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극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44일 민수기 3장 여왁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오 다음은 아비호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부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호는 신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유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너는 레유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유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적 레유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유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리와 시무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암우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루손에게서는 림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루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루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의 진을 칠 것이오.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루손 자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슬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중고개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일의 주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만리 종족과 모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오. 이 종족은 성막 북쪽의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개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조로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수의 세 갤로 받으라. 한 세 갤은 20 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존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유해의 사람에게서 속존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 갤로 1365 세 갤이라. 모세가 이 속존을 여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숙이 4장. 또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아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중국에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통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체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체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왁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루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루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루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루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들을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을 개수된 자가 이천 칠백오십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루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이천 백삼십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루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천二백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개수된 자는 팔천五백 팔십 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